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셉이야? 어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를 두 병이나 마시다니 아 이런 맛이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끌리는 맥주 덕국량거라 음 아 진짜 진짜 뭐랄까 새로운 맥주맛 여기는 디텀 입니다 그 중에 끌리는 맥주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에델바이스 그걸 마시다니 진짜 오스트리아 맥주 행복하다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